예 지금 새벽 5시 반이구요. 지금 제가 해운대에 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름 그래도 지민이 귀걸이까지 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다들 자니까 함께 나가보시죠. 아 너무 예뻐 해운대 역시 해운대 최고야 아 새벽에 해운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5시 45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해운대를 안좋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국이가 산다는 일시티도 있고 저쪽에 또 동백섬도 있고 저처럼 새벽에 뛰는 분들 계신가요? 저도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뛰시나요? 새벽 5시 반 이리도 찬 바람이 불던가 우리가 나누었던 여름보다 뜨거운 겨울에 온 정들은 이제 난 다시는 올 수 없나 느낄 수도 없나 저 근데 이제 그만 뛰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서울 가는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여러분 빠이 아유 예뻐라 우리 슈가 아유 예뻐라 우리 슈가 아유 예뻐라 우리 슈가